지금 영산으로 라이딩 가는 길에 잠깐 섰습니다. 여기가 저런 구름나리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.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출렁다리가 보현산댐 출렁다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출렁다리. 보현산댐 출렁다리. 별. 별. 상징이 잡혀. 별. 안전시식도. 여기 한 번. 또 보현산댐. 마을 그대로 다리가 출렁출렁거래 출렁출렁.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. 짠. 살짝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는데. 아 저쪽에 침라인. 침라인 타니까. 저쪽에 침라인이었습니다. 이제 침라인 타니까. 이제 침라인 타니까. 네. 어 저쪽에는 침라인 타 brut가 Cast. 이중스 땡겨볼까? 이게 무서울 것 같은데 스피드에 가 구경하는 cop 이중스 눈이 엄청 많아 구매하고 지구 스피드에 휘청소 어지러워 자꾸 밀린다 밀린다 다리가 움직인다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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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럽다 왜 이렇지